. 빠 대. 이.이.이.이.이.이.이이라니 빠 대. 이.이.이.이.이.에 약간 불만이 많으시분들이 많네 흐음 그러면 내가 이거에대서 한번 다뤄볼까 빠 대. 이.이.이.이.이.에대서 나도 솔직히 빠 대. 이.이.이.에대서 약간 불만이 많은디요 누가 요즘 빠 대.이.이.이.하눔 요새 불러가 미쳤나봐 사람들이 빠데이이에 대한 그게 너무 안좋네 빠데는 진짜 좀 에바임 빠데이이 경쟁할거다 이건 오래된 옵치의 전통을 깨는거라고 느낌표 두개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훈입니까 오늘의 과수는 무엇이냐면 지금 빠른대전에 222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어 지금 제가 계속 아케이드에 있는 클래식 빠른대전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심심하지 않게 계속 채팅에다가 아 이번 블리자드 패치 망했다 왜그러는거냐라는 댓글도 많이 보이고 어 나는 좋던데 이러는 의견도 많아요 일단은 제가 이걸 한번 해봐야될거같아요 일단은 빠른대전 222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그러니까 경쟁전 222도 지금 엄청 오래걸려요 경쟁전 222도 지금 11시 54분인데 어 10분이 걸려요 10분 어 9분 10분 이정도 걸려 이건 3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원래 빠대는 20초만 잡혔어 20초 이게 빠른대전이 아니라 지금 느린대전이 됐어요 느린대전 빠른대전은 진짜 어떤 의미였냐면은 사람들마다 다를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약간 그 느낌 PC방 한 10분 20분 남았을때 빠르게 들어가서 한판정도 하고 나오고 아니면은 아 시간 때우는데 할게 없네 하면은 경쟁하긴 좀 그렇고 조금 마음 편하게 잠깐 들어가서 한판하고 나오고 딱 그러는 느낌이었는데 후다닥하고 그냥 막 승패 엄청나게 크기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래걸려요 일단 20초 넘어갔습니다 아빠 안잡.. 어 됐다 3분 25초만에 잡혔어 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여러분들 빠대 2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좋다 하시는 분들 있고 누가 탈점 방이 터진다고 음.. 맞아 그건 좀 그래 이게 더 좋은거 같애 근데 아무래도 여기 하시는 분들은 222가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 왜냐면은 아무래도 빠른대전 원래 빠른대전은 그냥 딜러워치였어요 딜러워치 진짜 딜러만 12명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래도 빠대인데 좀 뭔가 피그 맞추고 싶다 조금 빠른대전도 게임이다 보니까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222가 나쁘지 않을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흰을 줘 아니 흰을 줘 못해줬어 아까 아 감사 땡큐 베리 마치 전신 마치 오케이 이거에서 하네 뭐야 와.. 아 나 콤보를 거꾸로 했어 마치 반반 콤보를 했는데 둘다 와.. 시프트를 하고 2를 해야 되는데 2하고 시프트를 해버렸어 상대명 떠났다 상대 누가 떠났냐 팽커가 떠났네 아.. 저러면 상대 조금 조금 힘들어질텐데 이제 자 일단은 원래 같으면 바로 들어오죠 지금 빠드에서는 거기 없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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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까비 아 지금 아직도 상대 탱크 한명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님들아 상대한명 탱크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거야 이게 문제점 그나마 딜러가 나가면 괜찮은 봐봐 안 들어온다니까 봐봐 님들 222 어때요? 뭐같은? 대충 알거같은? 봐봐 아까 222를 옹호해도 이런일이 있으면은 무작정 좋다고 할 순 없어 이러면은 애들도 알거야 222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나가면 인폐구나 하면서 쉽게 못나가 물론 나간다는게 잘하는게 아니지만은 약간 빠드는 그래도 일단은 제 공격이 보고옵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아무튼 222는 약간 조금 그래도 솔직히 나간다고 뭐라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막 빠드에다가 나갔다고 막 쌍욕받고 쟤 왜 나갔냐 신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약간 부담스러울거야 이제 약간 빠드의 정체성이 좀 사라진 느낌? 물론 좋은전도 많겠지만은 응 일로와 응 일로와 어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안 들어온다니깐 뭐야 나 죽었어 죽었어 이러면은 상대 탱크 한명 없으니까 유도하면 좋지 이 빠드 이래서 문제 봐봐 문제라잖아 오마이갓 아무도 안아 진짜 아무도 안아 계속 안아 와 지금까지 다 노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 상대 한명 없으니까 엄청 불려져요 이러면 상대는 더 게임하기 싫어질걸? 이게 더 게임하기 싫을걸 솔직히 야 우리도 솔직히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도 재미없어져 우리팀 의욕이 없어 봐봐 상대팀 의욕이 없대 이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냥 이렇게 잡아버릴건데 떠난다 사람들 야 이게 뭐야 지금 하나도 게임 이렇게 안 돌아왔어 그리고 이게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블리자드에서 만약에 이걸 노리고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 빠른대전 클래식 있으니까 빠른대전 원래 빠른대전 클래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빠른대전 클래식으로 가라해 근데 물론 이건 잘 잡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진짜 빨리 잡혀 이거는 원래 빠대처럼 잘 잡힙니다 빠대는 원래 그냥 바로 잡히죠 이거 일단 이거 빠르게 나가주고 원래 중태는 나 그렇게 나쁜건 아니었는데 이제 빠대도 엄격하게 해야될 정도로 이제 인식이 좀 그럴거야 약간 원래 빠른대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달라졌어 원래 약간 그냥 가볍게 플레이하는건데 이제는 중간에 나가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빠른대전 클래식을 하기에는 이 아케이드는 여러분들 아셔야겠겠는데 이게 변해요 변해가지고 이 빠른대전 클래식이 없는 애도 있을거야 없는 애도 있을거고 그렇다고 이 빠른대전 클래식이 있는 날에는 방금 전같이 이런 빠른대전 222에서 상대 한 명 나가거나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매칭한 애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 고정이 돼도 문제고 고정이 안돼도 문제에요 여러분들 고정이 안되면은 원래 빠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빠대를 못하고 고정이 되면은 이 빠대 22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블리자드가 잘해야할 숙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방금 전처럼 빠대에서라도 빠대지만은 그래도 좀 제대로 잡자 제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 제대로 좀 뭔가 조합을 맞춰서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완전 빡겜할거면은 차라리 경쟁전이나 스크린 가는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잡히잖아 어 나름 근데 이거 빠대라고 해서 탱커랑 메르시가 아예 없는건 아니야 힐러랑 탱커가 아예 없는것도 또 아니에요 그거는 봐봐 지금도 탱커 두명이에요 탱커 두명 이 사람들이 222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로 와서 탱커를 하는게겠지 그걸 애초에 그 뭐냐 제프 카플란시 오버워치에서 막 여러가지 조합 나오고 픽의 유동성에 대해서 중요시했다면서 경쟁전에서 222 나왔을때도 그게 말이 많았는데 물론 이해는 했어 우리가 근데 빠대에서까지 굳이? 아아아아아아 좀 미시롱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헤헤헤헤 봐봐 이렇게 나가주고 여기 앞에서 춤도 쳐주고 이런 맛이 있고 근데 바로 뒤돈다 바로 죽여 아 실패하고 이런 맛이 있는거지 빠대는 놀랍게도 오버워치에 의외로 이런 유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방금 안와도 인사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222 고정 거기 빠대로 가지? 그러면은 눈치보여서 이런걸 못한다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잘했다는건 아니에요 뭐 게임 어쨌든 잘 안한거니까 그래도 이런 유저 있고 저런 유저 있는데 빠대 잘하고 있고 경쟁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빠대는 222 해야되냐 이거지 내 입장은 그래요 제가 즐김 유저였어서 그런가봐요 아아 애초에 빠른대전이 왜 빠른대전이겠어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고 빠르게 빠르게 그냥 하려고 하는거지 아이고 아파라 나이스 하하하하하하 메르시 아앙 개빡치네 이러다가 갑자기 윈스하고 싶으실수도 있잖아 상대 겐지가 개빡쳐가지고 봐봐 이렇게 떠나도 바로 참가해 이게 얼마나 좋아 하하하하 정크랩 정크랩 돌아와주고 이렇게 겐지 깜짝거리면은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얼마나 좋아 에잇? 뭐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맛에 하는건데 우슬러가 하는건데 우슬러가 하는건데 아이고 끝났네 끝났네 딱히 패배해도 딱히 기분 나쁘지 않은 왜냐면 그냥 즐겁게 했으니까 프로 아닙니다 오해노노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놀고 님 아무도 오해 안함 괜찮괜찮 내 오해 안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데 굳이 이를 했어야되나 차라리 이 빠데로 누르면은 이 이 이 뜨는거랑 여기 클래식 뜨는거랑 두개가 떴으면 어땠을까 이거 이거 이거에 지쳐가지고 이거 너무 오래걸려 오래걸려가지고 이거에 지친 사람들 빠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빠데도 기다려야되네 아 이거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제가 별로인거지 이 패치가 진짜 별로거나 나쁘다라는거는 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일수도 있고 내 의견이 정답일수도 있고 정답이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